제일 역대급 비싼 거 아닌가요? 169,000원짜리 2개니까 얼마야? 3... 30... 자 이 슈즈! 스파이더 슈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스파이더 참 대단해요. 구독, 팔로우! 안녕하십니까? 아,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 하고 있는 터령. 어, 오늘은 터령이 아니라 레영. 레옹 형. 네. 어, 얘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 제가 지어줬는데, 바비디요. 바비디. 바비디. 얘 이름 바비디에요. 이거 러시아어로 바비디째가 승리자, 챔피언이라는 얘긴데, 그래서 오늘 구독자 이벤트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6만명 구독자 이벤트죠. 6만명. 자, 벌써 우리 털튜브가 6만명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6만명이 되는 순간 제가 출첨을 해서 구독자 이벤트 때 드릴 선물은, 잠시만요. 아, 아우, 야. 짜잔. 레슬링 슈즈입니다, 여러분. 레슬링 슈즈. 제가 얼마 전에 CGV에서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는데, 와, 스파이더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광고가 또 심지어 레슬링 광고였어요. 그래서, 갓스파이. 아찐이. 잼퍼. 베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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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컷. 베이킷. 이얼, 야. 익스파에서 간지 난다 하면서 제가 이 휴즈를 구해왔습니다. 자, 이 휴즈가 무려 얼마짜리냐면 16만 9천 원짜리에요. 이거 구독자 이벤트 중에 거의 제가 왔을 때는 역대급이 아닌가 자 이 슈즈가 하나만 주면 또 여러분들 이제 또 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짝만 주면 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짝을 공수해 왔습니다 네 두 개입니다 무려 두 개 슈즈 두 개고요 하나는 265 또 하나는 270 황금 사이즈죠 황금 사이즈 265, 270 두 슈즈 슈즈 두 개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역대급 비싼 거 아닌가요 169,000원 짜리 두 개니까 얼마야 30... 자 이 슈즈 스파이더 슈즈는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후원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스파이더 참 대단해요 6만명 이벤트 여러분들에게 제가 레슬링 슈즈를 제가 또 레슬링 또 혹은 격투기 그 유튜버로서 또 제일 핫한 네 그 레영 자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요 음 첫 번째 써 주셔야 되요 댓글로 이메일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슈즈 사이즈 그 다음에 털 튜브 화이팅 메세지까지 딱 눌러주시면 어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또 랜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추첨 할 때 구독을 비공개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비공개로 해주시면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주셨을 경우에는 제가 그 뽑았던 거를 무효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도 6만명 7만명 8만명 9만명 10만명 까지 열심히 하는 네 터령 아 아니 오늘 레영 레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빠비디째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사실은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큰절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빠비디와 함께 빠비디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같이 인사하자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자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자 추석 잘 보내십시오 사장님cliffe é 잘 보내요 아멘